자기야! 잘 지냈어? 난 좀 바빴어 자기 생각하느라구 자기야 나 오늘 혼자 롯데월드 왔다 여기 오니까 옛날에 우리 같이 왔던 거 생각난다 우리 같이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는 것도 많이 타고 저녁에 으슥한 데에서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 자기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? 그 입은 나랑 뽀뽀할 때만 써 자기야! 우리 나중에 잠실 다시 오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기 오늘 너무 이쁘다 미치겠다 자기야 한눈파면 안 돼? 난 언제나 자기만 볼 거니까 미치겠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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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